어머니, 여러분들 포기할까? 못 포기한다 아니, 양념 똑바로 좀 해, 이거 발라버린다 통지하대기 하이구자이마스 내가 천천히 생각하고 또 불안함 집에서 буд오 so 이런 것도 정도 esa 오늘 완전히 패션을 소개했구나 빵 그럼요. 타이브를 하러 타이브를 해 진짜. 어머니 오늘 몇 포기 할까? 100포기 한다. 100포기 한다고? 100포기 한 줄 알았는데? 손 좀 봐주세요. 할아버지 담당이. 여기 가서 비닐 있잖아요. 의자야. 뒤에도. 안에만이. 겉에 하지 말자. 안에만 하네. 겉에만 하네. 겉에는 묻으니까. 꽤 치밀는데? 하나 먹어볼게. 노안이 제법이다. 아니 어디야? 큰일 뿐인데. 어? 이부카도 제법이다. 김치도 만들고. 일본 며느리가 어? 아이 양경 똑바로 좀 해. 너 그렇더라고. 어? 발라버린다. 자음 소리оде. 아 나를? 어떤 식으로 바르는거야. 이걸 바르는거야. 아니면 그냥 바르는거야. 김치 사레기. 일본 Vinhan Cycle 한 idé다. 미 왜 둘이 Tucker. 어? 김치 사드기 따린대인데. 예. creator 흥울 bicicleta 놔나볼 겸. 津. 크핳. 양노래, 양노래. 엉몽 레이저 치료? 응. 여보. 주아, singer. 아니, 이거 부인을 어디서? 급히 오르는 거 아냐? 이즈, 이즈 뭐하는 거야? 뭐해? 타노차. 변하지 않아, 엄마? 변하지 않아, 엄마. 휴지 파집 다르면서 말해봐. 야야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잘 정성이 들어간 게 중요한 거 알지 믿어라 이거 뚜껑도 해라 이승훈이 자나서 뭐 할걸? 이렇게 하면 닭살이 하자 그 잡담하지 말고 그 일 빨리빨리 합시다 그 빡! 빡! 야 외국인 아줌부터 잘하는 일로 괜찮아요? 예스 다 했다 다 했다 어? 루아닌 긴장하네? 노! 살 빠졌는데? 살 빠졌어 여기라기가 진짜요?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아까 부해 보였죠? 응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거? 확인 dog 아니 오늘 며느리 잘 했을까? 좀 더 오면 됐을까? 많이 더 오면 돼인데 엄마는 하루종일 하지 우리야 양념만 해놓는 거 맞지? 우리가 할 거 없으니까 와서 칠해주기만 해도 돼요 그냥 먹을 거지 굳이 해봐 아니 이리로 갖고 와 엄마 힘들었어? 이리로 갖고 와 좀 쉬어 너 아이들 해봐 스파이크 지도 하고싶어가지구 너 고생이 많아 뭔데? 야 이수가 먹었으면 치워야지 야 다 안먹었거든요? 아니 다 먹고 다 치우려 했지 한번에 그 다음 주에 만나요